미니 네? 미니 이제는 몇 학년되요? 1학년 이제 초등학생 됐어요 그쵸? 유치원 졸업하고 이제 학교 들어가네? 짜잔 치약 통지서가 나왔어요 어때요 기분이? 학교 간다니까? 좋아 좋아요? 근데 학교로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있대 뭐예요? 주사를 맞아야 된대 치약 아동 예방접종 통지서가 왔어요 주사를 안 맞으면 학교를 못 간대 오늘 주사 맞으러 갈 거야 콩 맞아야 돼 응 콩 맞아야 된대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첫 번째 주사 맞기 두 번째 모구점 가서 필요한 학용 콩 사기 예 그리고 주사 잘 맞으면 미니 뭐 한다고? 산할까? 장악콘도 하나 살 수 있게 될게요 예 출발 할까? 주사 잘 맞을 거예요? 네 출발 아 또 그냥 수수 딱 눈 뜯으면 진짜 아픈데 눈 감으면 좀 아프고 울려서다가 눈 감으면 다시 눈물이 들어요 네 그래서 잘했어 파이팅 야 뭐가 제일 필요할까? 일기장 일기 잘 쓸거에요? 일기가 뭐야? 늘 매일 하루 일어나는 일을 일기장 같은거 쓰는거지 일기장하고 필통하고 사자 네 우와 예쁘다 워싱량필 워싱량필 사구싶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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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총에도 있고 스티커도 엄청 많은데 어 연필통이다 연필통 이거 사구싶다 어디와 이거? 뒤에 또 있었던거 같아 이거 할거에요? 네 오 예쁘다 빨간색 비즈 마음에 들어요? 네 이거 할거에요? 네 도티님꺼네 비즈도 있어요 비즈 비즈? 우와 이렇게 만드는건가봐 아까 선물하나 산다고 했으니까 이걸로 살거야? 결정해 결정해 이거 이걸로 할거야? 네 진짜? 응 만들어보자 그러면 네 미니가 만들어요? 네 미니는 끝 1학년에 들어간 필통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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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통 샀어요? 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샀죠 비즈 비즈 이거 한번 만들어볼까요? 응 도티님하고 잠뜰님? 이거 이거 풀통 한번 열어보고 이거 보면 여러가지 이렇게 만들 수 있대요 팔찌도 만들 수 있고 팽이 팽이? 응 팽이도 만들 수 있고 우와 우와 오 이것도 더 오 오 이렇게 해봤어 느낌이 좋아요 응 응 이제 여기다 안풀 놓으면 되겠다 미니야 그치? 학교 갈 때 일기장 응 으 우와 아 여기 안에 있는 이렇게 우와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여러가지 색깔이 있어요 되게 많이 우와 아 만드는 여기서 방법이 있네 여기 여기 이렇게 도티님 얼굴 만드는 거 순서대로 잔뜩님 얼굴 만드는 거 아 여기 틀에 있다 틀 틀에도 있네 이제 여러가지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되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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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그런가 봐 아 근데 딱 맞네 여기가 여기 이런 도구도 있다 이렇게 팽이 만들 수 있는 팽이랑 열쇠구리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샌드박스 표시도 있어 그 다음에 아 이걸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 봐 해볼까요? 네 해볼게요 저는 도티님은 엄마님 오지 왔다 응 지프의 물 필요하겠는데 고소해 응 앙 어이구 완성 이게 조찌님 목도리 징징 힘들었어요? 발하고 목발도 주저 맞았네 주저 맞아가지고 우와 이거 꺼낸거 이거 꺼낸거네 이제 이거 한번 해볼까요? 네 다리미하고 비닐 다리미와 기름이 넣어서 와와와와와 하나 둘 셋 으아아악 으악 못 뜨고 있어! 다리미에서 쬐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잘 됐죠? 네, 이렇게 지금 여기다 이거를 껴야 되는데 중요한게 다리미질의 온도가 온도를 잘 하는게 중요하네 이게 너무 많이 녹아가지고 잘 안 끓여져 하지만 그래도 도티님은 완성했네 다음날 잘해보자 잔뜩님은 맞지? 도티님 안녕 안녕